또 시작했네 우리 형이 야 좋은데? 성공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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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참아 참아 야야 참아 네가 어떻게 해 아니야 야 보지 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씩이 아닐 정도 이미지 정도 있어 뭐하냐 빨리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9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서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개그 포인트도 있고 1점을 왜 1점은 날 욕한 거잖아 욕이라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쟤놈 짜장 짬뽕 뭔데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좋아한다고 짜장면 좋아한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어린이들 어린이 싸우지 마세요 어린이들 살림만 살림만 어린이 어 부모님 불러올 거예요 가봐 제대로 가봐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형 머리 털어 머리 털어 누구야 해당 컴퓨터 똥